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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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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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신기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관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고, 이런 사람을 가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가고 싶습니다. 대만에 여러 번 오셨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가장 인상이 깊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취두부는 혹시 드셨는지, 놀러 가고 싶은 곳을 계획했거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둘이 지효랑 한 7시간 있다가 갔었어요. 당일치기로 왔다가 갔었는데요. 하하, 시찬, 시쩡, 시쩡, 또는, 그 때에 취두부도 먹고요. 우육면. 그 때에 취두부도 먹고요. 우육면. 그리고 우육면 먹고. 그게 최고였어요. 그게 최고였어요. 우육면은 제일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망고 빙수. 왕고 빙수. 와, 정말 맛있게. 진짜 굉장히 맛있어. 짠다, 짠다. 네, 짠다. 굉장히. 그러면 혹시 대만에 어디, 뭐, 계획, 어디 놀러 갔다 계획이라도 짠 게 있으신지? 여기 너무 많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만에 사실, 저는 미피디오를 찍으리도 예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서 좀 뭐, 진짜 막, 자연경관이 너무 좋아서. 아, 중이죠. 그래서 좀, 사실 한국과는 좀 다른 그런 좀, 저는 원래 그런 자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만이 가진 그런 자연경관, 멋진 데 이런 데 좀 가보고 싶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절 같은 거랑, 또 이렇게 대만에 그런 좋은 사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역사를 좀 보러. 당물관도 엄청 많아요. 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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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2년에 배주축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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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이런地方만? 가세 보라고 해야 돼가지고 그걸. 그럼 가면 어떤 운명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 4차를 아마 전소민씨가 가면 아마 양세차씨가 계속 기다릴게 있을거에요 우육면은 무조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그때 지효 누나랑 하영이랑 대만에서 너무 짧게 가가지고 야시장도 사실 가고싶은데 야시장도 까 에게 나가면 looking at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좀 예 암번먼 예ummer 한번만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곳으로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를 위해 한국의 팬들과 함께하는 경험을 어떻게 하신가요? 이번에는 제자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팀원 팬들에게도 준비하실 것인가? 네 저희는 런닝맨 투어 때마다 새로운 무대를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렘파토리 새로운 공연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참 다행히도 이렇게 대만에서 저희가 처음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또 오늘 새 멤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물이에요. 봉물. 네 아주 좀 재밌는 걸 많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의 런닝맨 투어를 보시는 것과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소민 씨랑 양세찬 씨가 콜라보 내가 준비를 했는데 그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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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중국 대통령께서 свое 진짜 놀랐습니다. 유일한 퍼포먼스를 무대에서 하기로 저희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하가 정말 대만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스테이지를 꼭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했고요. 김종국씨랑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꼭 새놈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본인이 나도 보여주겠다. 상의 탈의를 하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하가 형만 상기 탈이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이 탈이를 하겠느냐 그래서 완성을 시키겠다 상하이를 탈이하는 모습을 정말 대만 팬들은 상하이를 다 탈이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대만 팬분들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런닝맨에서는 톰 크루즈를 섭외해서 게임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때 어떠셨어요? 긴장이 안되셨는지? 아 사실은 템 크루즈 형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봐오고 저희들한테 또 다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와 함께 촬영을 함께 하는게 굉장히 긴장되기도 했었고 하지만 또 저희가 저희 쇼에 들어온 만큼 같이 이렇게 하는 만큼 또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잘 안되더라구요 많이 긴장돼서 사실 지금 연예인을 대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씩 인사로 끊으면 세찬이부터 네 대만에 두 번째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는 지효 누나랑 하하 형이랑 짧게 와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이번에는 같이 함께 모든 멤버가 다 와가지고 좋은 추억 만들고 모든 팬분들이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일 또 있을 무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위에서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 여러분께 확실히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나와 지금 러시아의 생각과 그의 생각과 그의 생각과 똑같이 그리고 저는 지금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내일은 우리의 연출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많은 노력을 시작했고 내일은 우리의 러닝맨의 생각과 함께해주신 모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개인 공연이 끝난 이후에 무대 위에서 취두부를 한 한 그릇을 먹겠다고 하네요. 그 분들을 위해서 개인 무대가 끝난 이후에 자기도 형들 내면 안되겠다고 뭔가 해야겠다. 취두부를 취두부를 한 그릇을 무대 위에서 다 먹겠다고 터보면서 어우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쫓겨냈을 여러분의 팬들과 함께 너무 기쁘네요. 땡이 우리가 김현수키의 결혼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혼을 한 번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혼을 벌어서 한 번의 겨울은 돼지고기를 마치고 이 겨울은 데이터는 일인지 그니까요. 나는 그녀를 한 번의 겨울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 망의 카메라 앞에서 그 퍼포먼스는 자기도 함께 하겠다고요 방금, 본인도 하겠다고 아, 네 자기는 대만을 위해서 자기 문자 빠질 수 없다고 문자를 보냈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잠시만요 화면이 있어봐 어떻게 해야겠네 사진 좀 좋아 아 그거는 무대에서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형은이 형이 형이 형은이 형이 형이 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